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id 값이 active in id 값이 active in element를 제어하려고 하면 DOM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jQuery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값은 css인 element가 바로 id 값이 active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얘의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컬러는 붉은색으로 두 번째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언더라인이라는 것은 이 element의 밑줄을 그겠다는 뜻입니다. execute를 하면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밑줄이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jQuery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샵이죠. 달러가 아니라 샵 액티브라는 것은 css 셀렉터에서 id 값이 active in element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얘가 지금 그렇습니다. 얘의 id 값이 active에요. 자 거기에다가 컬러 값을 붉은색으로 하면 이 element의 컬러가 붉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점을 찍어서 css라고 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속 그 디자인을 텍스트를 꾸미는 효과입니다. 언더라인 밑줄로 하게 되면 얘가 밑줄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코드에서 여기서 주안점을 둘만한 것은 첫 번째 id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element를 조회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샵 액티브를 쓰면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여러분이 DOM을 통해서 제어할 때는 일단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element를 담은 li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li라는 변수의 스타일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li라는 변수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복은 뭐죠? 지금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css 아니 아니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액티브인 엘리먼트를 jQuery 객체에 담아서 리턴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css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컬러가 일단 붉은색이 되는데 요거 어쨌든 얘도 메소드니까 리턴 값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리턴 값에다가 바로 점을 찍고 c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을 하게 되면 밑줄이 치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요기 있는 이 객 이 함수가 리턴한 값은 id 값이 액티브인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jQuery 객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css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바로 그 css라는 저 메소드는 또다시 그 jQuery 객체를 리턴해요. 바로 요기서 리턴 됐던 객체 그러면 요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css 하고 요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css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변수를 따로 떼서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피로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chaining 이라고 합니다. c h a i n i n g 외울 필요 없어요. 마치 체인처럼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기에 있는 요 메소드는 css가 꼭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소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jQuery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라면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jQuery에 대한 기본 문법, 또 기본적인 사용법 특히나 조회 방법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개념들을 조금씩 건드려봤습니다. 나머지 개념들 제가 뒤에서 수업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짚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